하하하하! 컴온! 동지들! 정말 반갑다, 반가워! 나스트 미츠! 와우, 판타스트 아웃더 월드! 하하하하! 컴온! 암발레베벌! 다들 시간을 제대로 지켜줘서 고맙군. 어른은! 다가왔더군. 하늘은 없고. 말과 각오도 살이 찐다는 청구! 마비의 기절! 이를 뗄수록! 열심히! 열심히! 임무수행을 다하자고! 컴온! 파이팅! 파이팅! 그래, 그래. 잘하자. 파이팅. 말은 왜 이래? 금요일밤 연안시대 시즌을 이때 해보고 싶은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앗! 어, 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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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이 황금의장에 대한 기대가 상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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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다가오고 있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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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갖고 장난치지 마! 너희 집이야! 오케이, 빨리 자리. 근데 오늘 유독 울프의 얼굴이 굉장히 화사하다. 와우! 보슴꽃이 끊이질 않는데. 지난주 조류 연기를 끝으로 나 드라마로 복귀하려고 했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누가 우리 울프의 발목을 잡았단 말인가? 하하하하! 요요요! 요요요! 넌 누구냐? 난 요요. 하하하하! 왜 암호명이 요요인가? 살이 빠졌다가 급하게 쪄서 요요 현상을 이렇게 하게 해서 요요인가? 삐질 않았는데 왜 요요지? 요가의 요정이란 뜻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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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말! 니 말뜻 알겠어. 하하하하! 드디어! 난 니 말뜻 모르겠어. 하하하하! 진짜 내 말! 알아둘 수가! 어! 이런, 이런. 드디어만 두 번 했군. 하하하하! 하하하하! 결국에! 우리의 구색이 맞춰졌군. 드디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여자 요원 하나 없었던 참인데. 하하하하! 반갑다 요요. 하하하하! 사랑하게 될 것 같다.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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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이. 펌이 Ao Habreiben. 펌이터 봐. 섹스의 여호원 여요? 환영의 말씀을 당합니다. 너무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환영할 이유는 없지 않나 국민 여가수 핑클의 멤버였던 우리의 요요는 노래면 노래, 뮤지컬이면 뮤지컬, 요가면 요가, DJ면 DJ, 춤이면 춤 또 뭐 있나? 몸매면 몸매 눈빛이면 눈 그거다 하자나 요요 의상이 오늘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 시원하고 좋다 갑자기 채널을 돌린 시청자 여러분은 요요가 목욕 중인 걸로 생각하시네요 그런데 요요의 프로필을 조사하던 중 밍크와 요요의 공통점은 한 가지 발견했다 뭐? 요요와 밍크와 공통점이 있다고? 왜 없겠나 그런가 그건 뭔가? 바로 여자라는 것이다 오우 네? 굉장히 알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현재 국내에서만 발견된 것이 6만 7,326% 그만해 그만해 지금 바이러스니? 자 밍크 우리 황금의자 밍크는 나다 나야 나야 난 시중일간 네 귀만 봤다 계속 여길 받아오 밍크는 나다 참 여자친구 열심히 생겼구나 오늘의 고민은 여자 상사와 비밀 사내 연애를 하는 부하 직원의 사연이다 하지만 이해 앞서 요요 우리가 해야 될 내가 얘기하기로 돼 있잖아 그렇다 우리 중에 최악의 배역이 있다 지난주 조유 연기에 못지않은 아주 독특한 역할인가? 독한 역할이다 오늘 소품은 제가 얼핏 들었는데 뭔가 찬다는 얘기가 있을까? 뭐 차면 기저귀밖에 더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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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잘 수도 있다 공을 달고 나오나 공장 감이 점점 떨어진다 어? 이쁜 여자 하나 끼니까 감이 이렇게 떨어져? 자꾸 어필하고 싶다 최악의 배역의 순종을 위해서 뽕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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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나. 아 나도 있나. 아니 요요요. 그거 잡아라. 아니 본부로부터 나오면 복털을 안 받다니. 왼손에 있는 거 잡아라. 그거 아니다. 잠깐 다 회수하겠다. 아 무슨? 왜 다 회수하겠다. 아 왜 이렇게 할라. 요요. 여기는 회식이 아니다. 아니 리콜인가? 난 미용벌려 여기가 전혀 없다. 나도 없다. 나도 없다. 나도 없다. 요요요요. 빨리 바꿔라. 일단 만져보고 택하겠다. 똑같다. 재질은 똑같다. 새로운 미녀 요원 아닌가 주꾸미. 오빠. 오오. 진짜. 잠깐만. 아오. 왜 조금. 안 돼. 내가. 안 돼. 한 번. 바쁜가 폭탄. 자 손에 마법이 걸린다. 손에 힘이 풀린다. 폭탄이 뺏겨진다. 손에 더 힘이 풀린다. 이게 뭐 안 돼. 오늘 자기 배역의 주인공은 바로 주꾸미! 아 아 아 아